안녕하세요. 태천궁입니다. 오늘은 1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48년생, 친구나 동료의 유혹에 동조한다면 될 일도 안 되니 주의해라. 60년생, 짭짤한 수입 등으로 재수가 좋겠다. 72년생,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 84년생, 아직은 귀하의 때가 아니니 기다려라.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한 번쯤 멀리 여행을 떠나는 것도 이로울 것이다. 61년생, 많은 이득이 따르는 계약권이 체결된다. 73년생, 만족할 만한 직장의 특채로 입사하게 되리라. 85년생, 하는 일이 많아지나 마음은 편안하다.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윗사람이나 주위 사람의 충고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라. 62년생,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했다. 74년생, 고집만 내세우다가 결국에는 커다란 위기에 처하게 된다. 86년생, 귀하의 부주의로 귀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게 된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가문이 빛이 나고 자손들이 기쁨을 가져오겠다. 63년생, 욕심을 버리면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사업이 번창일로에 있다. 75년생, 남성은 훌륭한 아내를 맞이하게 되며 여성은 출가를 한다. 87년생, 밖으로 나가면 좋지 않다.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처해진 환경이 다소 불우하더라도 남을 생각해 보아라. 64년생, 귀하 혼자로는 힘에 붙이는 사업이다. 76년생, 모든 것은 항상 시와 때가 있는 법이다. 88년생, 최근에 만난 친구의 유혹을 주의하도록 하라.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어려움이 있기에 그 노력이 더욱 빛을 발한다. 65년생, 기회가 있더라도 항상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라. 77년생, 새로운 사업 시작은 유리하나 전업이나 취직은 힘들겠다. 89년생, 환경을 바꾸지 말고 자중함이 좋으리라.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기다리는 마음을 가졌으니 분명히 이루게 된다. 66년생,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이 생기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이겨낸다. 78년생, 장거리 여행에도 장애가 없을 것이며 어느 곳으로 가도 좋다. 90년생, 이성과의 데이트가 있겠으나 늦은 기간은 금물이다.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주변에 피해를 준다면 분명 후회하게 된다. 67년생, 귀하는 죄를 짓고는 마음 편히 살 수가 없는 것이다. 79년생, 부주의로 사업이 어려운 길에 놓이게 된다. 91년생, 여러 사람을 만나도 쉽게 인연이 맺어지기 어렵겠다.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쉴 틈 없이 바쁘지만 실속은 없다. 68년생,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그럴 때일수록 희망은 가까워진다. 80년생, 역경을 피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92년생, 꾀하는 일이 호황을 맞게 된다.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허황된 일은 삼가하여라. 69년생, 이를 급히 도모하여 마음을 태우지 마라. 늦게 성취되리라. 81년생,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도리어 재물을 잃을 수도 있다. 93년생, 오래된 지병만 아니라면 조금씩 차도가 있다. 이번엔 겟띠입니다. 58년생, 혼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하는데 너무 지쳐있다. 70년생, 지금의 매매는 이루어지기 어려우니 때를 기다려라. 82년생, 서쪽이나 북쪽 방향으로 찾아보면 찾는 것을 찾으리라. 94년생, 미룰 수 있는 여행이라면 미루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니 분수를 지키는 것이 제일이다. 71년생,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면 고민하는 일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 83년생, 의외에 돈이 들어와 살림이 불어나겠다. 95년생, 사고 수가 있을 수 있으니 차 조심해라. 84년생,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니 분수해 공개하잖아요. 85년생,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며 변하기 때문에 고령 최소의 목절을 이루시옵니다. 85년생, 가족은 지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60년생,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는 예정에 기사 de vibratorio, 35년생,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는 예정에 따라서 lethal지 비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0년생,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는 예정에 따라서 절장할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